무채, 무채, 무채 무채, 무채, 무채 아, 민들레 별론데? 유효기간 카드... 유효기간 늘 칫이 되는 거야 칫, 칫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안 외롭게 해주려고 해도 외롭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빠 예전에 방송했었잖아, 그거 나 거기서 외롭다고 했잖아? 그러면 그런 거를 얘기를 가족들한테 하면 되잖아 아니면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? 아니, 이게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아빠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안 해놓고 외롭다고 하는 건 이기적이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눈치가 멀쏘 안 했으면 하는 눈치야 너는 그래도 엄마랑 좀 하잖아 아, 그 사람도 해 아빠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, 그럼 나도 서운해 우와 뭐가 잘못되어 있어, 지금 여기가 아니? 화 닿긴 하는데? 굿대